안녕하세요. 키티타임스 아하의 전날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귀여운 치아화가 나왔는데요. Well, first, police, 치와화가 되겠습니다. 전세계 1호 첫 번째 경찰 치와화가 되겠는데요. 보통 경찰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치와화가 과연 경찰견을?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마찬가지로 이게 앞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When people think of police dogs, images of big and intimidating breeze like German shepherds or bulldogs come to mind. 사람들이 보통 경찰견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할 때는요. 굉장히 크고 덩치가 intimidating, 위협적인, 아주 확 보면 무서운 그러한 종들을 떠올리게 되죠. 예를 들면, like German shepherds or bulldogs. 불독이나 독일산 셰퍼드와 같은 크고 위협적인 그런 개들이 come to mind.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Yet, 하지만 the world's first police chihuahua, Mitch, has worked with the officers in the U.S. state of Ohio for more than 10 years. More than 10 years. 최근 일이 아니네요. 하지만 전세계 최초로 경찰견, 치와화 경찰견이 되겠습니다. 일명 이름은 미쥐라고 하는데요. 미쥐라는 치와화 견이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10년 넘게 기간 동안 경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해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미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볼까요? 오하이오 카운티 셰이프 댄 맥클리 랜드 said, she's got numerous arrests, fines, seizures, vehicle searches, school lockers, and she can do in minutes what it might take us hours or days to do. Seriously. 자, 이 시 암컷이네요. 이 미쥐는요, 아주 수많은 이러한 정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라고 이제 오하이오 카운티 셰이프인 그 댄 맥클리 랜드 씨가 말을 했는데요. 수많은 이준, numerous, 아주 다수의 체포, 벌금형, 압류 이렇게 턱 잡아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죠. 압수, 그리고 차량 수색, 그 다음에 학교 무슨 그런 사물함 이런 거 조사, 뭐 이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치화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더 어메이징한 거, 이걸 했다는 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분만에, in minutes, not in hours, 그냥 정말 단 몇 분만에 이걸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일들은 만약에 저희가 했으면요, 저희 같은 셰프들이, 수사관들이 이렇게 했으면요, 수 시간 혹은 몇 날, 며칠이 걸려서 할 수도 있었을, might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게, 우리가 했으면 오히려 길게 걸렸을 일들을 이 치화와 미쥐가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딱딱딱 해낸답니다. 라고 이 댄이 설명을 해주었네요. 보안관 댄 맥클리 랜드 씨가요. 자, 한번 우리 문장 풀어볼까요? 세계 최초의 치화와 경찰견인 미쥐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찰관들과 10년 이상 일을 해왔대요. 라는 거죠. 자, 일단 주어와 동사 이 부분이 좀 구별이 되겠죠. The world's first police 치화와 미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런 거를 동격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마 카마로 얘기를 하죠. 미쥐는 누구냐면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has worked with officers in the U.S. state of Ohio. 장소가 나왔죠. 어디 오하이오주에서 얼마 동안? for more than 10 years. 자, 두 번째. 다양한 경찰관련 전문 요구가 나왔습니다. 체포, 벌금, 압수, 차량 수색. 이거 뭘까요? she's gotten num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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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많은 이거죠. harass, find, seizures, vehicle searches, school lockers. 자, 그런데 중요한 건 and. 그리고 했으면 우리가 몇 시간 걸릴 일을, 혹은 며칠 걸릴 일을 몇 분 안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she can do in minutes, what it might take us for hours or days to do. 자, 더 라스트 페이지로 볼까요? police, numerous, arrest, search. two police officers are smiling. that's right. they look very friendly. number b, there are, 땡땡땡, high-rise apartments. high-rise 라는 거, 굉장한 고층 건물을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건 뭘까요? 그쵸? 많은, 왜냐하면 apartments에 S가 붙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막 있는 곳을 보면서 어? 이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되게 많네요. there are numerous, high-rise apartments.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